자 HLB가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부터 제가 HLB도 한번 같이 조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HLB가 보시면은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진짜 차트 보시면은 이런 횡보 차트를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렇게 보면은 우린 이럴 때 돈을 다 벌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솔직히 HLB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때 일단은 살아있는 게 있어요 신약 개발도 잘 되고 있고 자 HLB하면 여러분들 뭐해요 리보세라닙 이거죠 이게 간세포함에서도 입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뭐 저해제도 있고 면역항암제 병용 약물이죠 임상적 효능을 입증을 한 약물이 몇 개 안 돼요 거기에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HLB로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세포함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1차 치료제로서도 유용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라팬입 소라팬입도 통계적으로 괜찮게 나왔고 2차 목표까지 달성했죠 우선 FDA FDA의 품복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중국의 항서제압과 함께 HLB 같이 제출했죠 그러면은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이제 FDA에 대한 주제를 얘들이 아마 유연하게 좀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팩트에요 진짜 뭐 이전에도 혁신치료제로도 승인받은 토리팔리맘 이게 희귀암인 비인두암 환자로 했을 때 임상 결과를 유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HLB는 우리나라의 탑3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탑3로 보셔야 되고 우선은 이제 뭐 영업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빨리빨리 이제 기술 수출하고 막 하면은 또 HLB가 미국 상업화를 위해서 또 사업구조도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로도 이제 확보한 돈들을 이제 미국 쪽에 집중 투자해서 마케팅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자 우선 HLB 같은 경우가 이제 병용약물로서 승인받은 약물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습니다 진짜 이거 다 팔리고 있으면은 장난 아니에요 왜 HLB가 시가총액이 4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 중에는 HLB가 대장으로 보셔야 돼요 대장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일정이랑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확실히 알고 계신다 하면은 충분히 HLB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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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지점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HLB를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말들이 많아요 진짜 좀 공매도가 확실히 때리고 있긴 한데 이 공매도 물량은 어차피 저점이다 싶으면은 싹 다 이 매수물량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바이오를 세력들이 던지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진짜 떨어질 때는 물량을 털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화진 인수 이제 헬스케어로도 확장하고 이제 뭐 이번에 유상승자로 해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거 기대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다시 4,5만원대로 4만5천원 5만원대 목표가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바이오즈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HLB 매매망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HLB 한번 조져보자 이거예요 옛날에 HLB로 수익 버신 분들은 아시죠 그때 기억 남아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 위에 아직도 그대로 묶여이신 분들이 특히 이때 4만5만원대에 지금 한 번 더 왔을 때 묶여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요 평균에 회계하게 되어 있고 한 번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리신 분들 제가 다 탈출시켜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해요 제가 카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어떻게 HLB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 초대해서 함께 저와 HLB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수 매도하면서 특히 제가 진짜 바이오 종목은 전문가입니다 HLB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이처셀, 바이오니아 등등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주력을 하고 있죠 바이오 한번 조져보자 이거예요 진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슬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세력 수급만 봐도 기관들도 슬 들어오고 있고 기타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얘들 다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기타법인 얘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 번 더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안나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 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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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